은퇴자금 100만 달러가 있다 해도 특정 주에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100만 달러로 은퇴 후 25년을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100만 달러의 저축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와이에서 100만 달러의 퇴직 저축은 약 10년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주에서 편안하게 은퇴하려면 약 19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원하는 만큼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주는 하와이 주만이 아닙니다. 1위 하와이에 이어 뉴욕은 13년 9개월로 2위, 캘리포니아는 15년, 메사추세츠 16년으로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알래스카 16년 5개월, 메릴랜드는 16년 7개월, 오레건 16년 9개월로 5, 6, 7위에 올랐습니다. 코네리컷과 뉴햄프셔 그리고 버먼트가 그 뒤를 이어 은퇴자금이 가장 빠르게 소진되는 상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가장 늦게 소진되는 주로 25년 3개월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클라우마는 24년 9개월로 2위, 3위는 캔자스로 24년 7개월, 4위 알라바마는 24년, 아이오아는 23년 10개월로 5위, 6위는 조지아주로 23년 9개월, 뒤이어 인디애나, 테네시, 알칸사스, 미시간이 가장 늦게 소진되는 주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플로리다는 20년 5개월로 20위, 버지니아는 20년 5개월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고 뱅킹 레이스는 50개 주에서 100만 달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퇴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노동통계국의 2020년 소비자 지출 조사와 미주리경제연구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주택, 식료품, 의료비, 교통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한 각 주의 생활비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원하는 은퇴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은퇴 계획이 없더라도 은퇴를 위해 12%에서 15%의 저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